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ESV 영어성경읽기 직독직해 루트 챕터 2 데이 9 루트 챕터 2 버스 20-21 루키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할 텐데 그 설명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영상 아래쪽에 어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 영상을 이어서 들어보세요. 어휘를 문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의미 보겠습니다. 20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 제가 항상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어 할 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 아 이게 왜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And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나우미가 그녀의 daughter-in-law 뭐예요? 며느리죠. 법적으로 맺어진 딸 며느리 며느리에요. 며느리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여기까지 끊어보면 May he be blessed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이게 기원문의 정상적인 축복하는 문장. 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며느리가 생략되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한다 by the Lord 여호와에 의해서 로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해요. 여호와에 의해서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에게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다가 you라고 넣으면요 May you be blessed by the Lord 너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요기에다가 누가 복받기 원하는지만 살짝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이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whose kindness 이 whose는요 관계들 명사로 뭐뭐의 그래서 누구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여기서는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이 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왜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바로 로드인데 왜 로드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멀리 가요? 해볼게요. 제가 뒤에 kindness has not forsaken forsaken이요. 이게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forsaken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되겠죠. 버리다 또는 여기 보통 우리 저버리다 이렇게요. 뭐 뭐 하는 것을 저버리다 버리고 떠나버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보면 친절이 친절이 버리지 않았다. 자, the living or the dead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요. 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돼서 the living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 the dead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의 친절이. 아, 지금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룻과 나오미 죽은 사람은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오늘 이렇게 해준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뒤에 있느냐. 사실 이 문장에 이 사이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주어있는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뒤로 그냥 컴마 하나 찍어준 다음에 뒤로 확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로드 아니고 히예요. 그렇고 그 사람의 친절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엄청 이상하죠. 우리나라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친절이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주면 좋을까요? 영어를 그대로 영어로 받아들이되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줘야지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친절 베푸는 걸 멈추지 않았다 소리예요.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식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다시 해볼게요. 그가 그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친절을 계속 베풀어 주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이게 이 문장으로 바로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이거는요.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저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아 우리나라 말로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 한번 새겨 보세요.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분만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그가 여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그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계속 베풀어 주는구나. Naomi also said to her 나오미가 그녀는 당연히 루시겠죠. 루시에게 또 한 말 했습니다. The man is a close relative. 그 남자는 말이야 가까운 친족이야. Of ours. 우리의 우리의 가까운 친적이야. 친족 중에 한 사람이야. 뭐뭐 중에 한 사람을 즉에 오부를 써주거든요. 그래갖고 원 어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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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한 사람 근데 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에 가까운 친족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족들 중에서 our가 our 랄랄 티블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전체로 합쳐서 이런 거 다 관두고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The man is across relative of ours. 그 사람은 우리 친족들 중에 가까운 친족들 중에 한 사람이야. 우리 친족들 중에 가까운 친족이야. 가까운 친족 한 명이야. One of our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보니까 앞에가 뭐뭐뭐 중에 하나지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뒤에가 뭐뭐뭐 중에 하나고요. one of 가 여기에 있고요. 조금 혼동됐어요. 제가 여기는요. 가까운 친족이야. 친족들 중에서. 친족들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The man is across relative.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가까운 친족이야. of ours 우리 친족들 중에 우리 친족들 중에 가까운 친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한 뭐라고 했다고요? 네. 기업 물을 짜. 리리므라고 하는 사람이 갚아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갚아주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And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그 사람이 여왁계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그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에게 친절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Naomi also said to her 나오미가 또한 루스에게 말했습니다. The man is close relative of ours. 그 사람은 우리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이야. One of our redeemers. 우리의 기업 물을 짜 중에 한 사람이지. 21 21 1절입니다. And 루스 the more bright said 여기에 루트과 the more bright 는 같은 사람 모함여인 루트이 말했습니다. Besides 여기 beside 있죠. beside 이렇게 하면 옆에 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에 S가 붙잖아요. 이 S가 붙으면요.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 있어요. Besides 게다가 He said to me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You shall keep close. 당신은 너는 가까이 있어라.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까이 있어야 돼. keep 이라고 하는 건 계속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계속 가까이 있어. by my young man 나의 소년들 옆에 여기에서의 by는 옆에 라고 한 뜻이요. 내 소년들 옆에 가까이 있어. until they have finished it 언제까지 until 뭐뭐 할 때까지 그들이 내 소년들이 have finished 끝날 때까지 all my harvest 나의 추수 모든 나의 추수 내 추수를 모두 끝날 때까지 그들 옆에 그냥 있어야지 돼. 이렇게 지금 얘기 해줬다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여기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죠. 순서대로 물 흘러가듯이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만 잘 보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and loose the more bright said 모함여인 루시 말했습니다. besides 게다가 he said to me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you shall keep close 너는 가까이 있어라. by my young man 나의 소년들 옆에 until they have harvest 그들이 추수들을 끝낼 때까지 all my harvest 그들이 끝낼 때까지 나의 모든 추수를 그들이 내 모든 추수 끝낼 때까지 바로 그들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을 적에 직독직해 했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게 어떤 뜻을 주고 싶으신가요 를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손인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And Naomi said to her daughter-in-law may he be blessed by the Lord whose kindness has not forsaken the living or the dead. Naomi also said to her the man is a close relative of ours one of our redeemers. And 루스 the more bright said besides he said to me you shall keep close by my young man until they have finished all my harvest.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야지만 되는 표현들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이 문장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걸 친절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로 영어는 쓰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무생물을 주어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행한 사람을 중심으로 바꿔주는 작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기업물을 짜래요. 어떻게 거기 가서 주었지? 이삭을? 그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행한 그 친절에 대해서 나오미와 보아스 둘 다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그가 친절을 계속 베풀어주는구나. 근데 심지어 살아있는 너랑 나랑 한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들 그 죽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내와 어머니를 두고 먼저 죽었어요. 돌봐줘야지만 되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갔더라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친절을 베풀어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리디물 기업물을 자 은혜를 흘러보내는 뭐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렸을까요?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나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꽁꽁 싸매고 있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내 표현이 될 때까지 한번 영어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